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분, 3분 전에 제가 올라왔어요. 2022년도 흙은 해가 또 올랐습니다.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우리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. 모두 돌아오고 새로 올라오는 데에 스테를 받으시면서 올해 2022년도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민연 한 해에는 모든 가정마다 다 대박 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써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 좋은 기운 받아 가세요. 화이팅! 네 여러분들 올해 2021년도는 흑호죠 흑호 검은호랑이 올해는 원숭이띠 또 지띠 용띠가 3대가 들어왔어요. 그런데 특히 원숭이띠나 지띠들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특히 올해 행원에는 좀 될 수 있으며 엠티들도 그렇고 개띠들도 그렇고 조금 돌다리들 두드려보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기운은 들어와도 또 나쁜 기운이 섞여 있으니까 올해는 좀 큰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잘 생기고 나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기운들도 돌 겁니다. 우리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때그때 대치 잘하세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디 가? 어디 가? 안녕하십니까